네 여기는 지금 로봇강 앞입니다. 여기 보면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지금 보면 저쪽에서 단체로 뭔가 로봇강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1시 정도 됐는데 아팡이라고 부르셨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되게 여기 강을 이제 올라가면서 그래도 아주 폭 빠지는 수익이었어요. 아멘 아 지금 뭐야 그가 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 주행 아 어서 여기가 지금 남 소리 땜에 어서 녹음이 안되겠죠 방금 로봇강 지나갔고 한국사람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 봤는데 아홉사람은 있는지 없어 모르겠어 강을 타면 강을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방전될 수 있으니까 끊어놓고 노래를 틀어주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데 보셨나요?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한국사람 있어요? 한국사람? 코리아? 노코리아? 노래를 틀어주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데 보이셨나요?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소리를 통해 주문이 있어요 차가운을 흔들어 주고 있는데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데 손을 흔들어 주고 손을 흔들어 주고 손을 흔들어 주고 손을 흔들어 주고 아르스호님 동모로 하셋다 아르스호님 동모로 하셋다 집돕라인 로봇 에코 아드 렌치 러 여왕과 지구 라인 아마 지구 라인 어디에 있는지? 짐 라인? 네. 아. 아. 오케이. 아. 아.